안녕 중요한 건 밖은 거르지만 너를 위한 이 노래 힘든 하루 끝에 앉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이 시간 지시콜콜한 수다도 왜 그리 재미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만나지 못해 너무 보고 싶은데 같은 맘으로 기다려줘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고마워 오늘도 너를 위한 이 노래 힘든 하루 끝에 앉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거 사랑하는 널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 잠시 쉴 수 있게 여기에서 기다릴게 너의 사랑하는 널 위해 사랑하는 널 위해 사랑하는 널 위해